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비단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나요? 되게 오랜만이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채널이 두 개다 보니까 두 채널 다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그래도 꾸준히 책도 읽고 있고 영화도 보고 있고 사전에 좀 준비는 계속 계속 하고 있어요. 대본도 차근차근 쓰고 있고 근데 찍을 시간이 최근에 없어서 밀리게 되었네요.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근황 이야기로 올해가 2019년이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굉장히 뜻깊은 해죠? 정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제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에 같이 참여하게 됐어요. 선정되신 유튜버분들이랑 정책기자단 분들, 서포터즈 분들 해서 총 50인 정도가 중국 임시정부 탐방을 같이 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중에 저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모르는 역사를 공부하겠다고 아등바등하며 했던 그런 시절들이 주마듬처럼 흩어지나갔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좋은 기회가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정말 골동문학방은 저에게 아픈 손가락인 채널이지만 또 저의 애정이 많이 담겨있는 채널이기도 하고 저의 감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채널이기도 하기 때문에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반복 중이지만 이렇게 또 힘내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저 잘 다녀올게요. 일정은 5박 6일이고요. 그래서 상해에서 그리고 항주로 갔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중경으로 가는 일정입니다. 제가 거기서 보고 듣고 느낀 점들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투어는 처음이다 보니까 부담도 많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같이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든든하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역사의 현장을 보여드릴 생각에 굉장히 떨립니다. 올해 100주년인데 정말 정말 영광스럽고 다녀와서도 알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들 것 같은데 가기 전에 설렘과 돌아오고 나서의 느낌 다 담아서 영상에서 만나요. 항상 응원해 주시고 답답한 저를 늘 느긋하게 기다려주시고 항상 힘내라고 말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족한 제게 늘 힘이 되어주셨으면 그리고 제가 근황 얘기도 할 겸 했었지만 또 100주년 기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3월 1일에 사배 언니랑 같이 한 거를 보고 왔거든요. 유관순 열사님의 영화 이번에 개봉했잖아요. 고아성님이 연기하셨죠. 그래서 3월 1일에 굉장히 뜻깊은 영화를 보고 왔었는데 그때 다녀와서 사실 독립선언문 낭독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너무 이렇게 정신이 없고 사전에 이제 해야 할 준비들이 너무 많아서 촬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독립선언문 낭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100주년 기념이잖아요. 제가 낭독하는 거 좋아하고 책 읽을 때도 맨날 소리내서 읽는 편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한번 낭독해 볼게요. 제가 읽을 3.1 독립선언서는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이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글입니다. 기미독립선언서라고도 해요.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5천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을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고 고통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아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에 없애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2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 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샘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병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울분과 원한을 사무친 2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전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4억만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의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에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꽁꽁 언 얼음과 차디찬 눈보라에 숨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볕의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세계에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주니 시작은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에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을 세운 지 4252년 3월 1일 이날이 1919년 3월 1일입니다. 조선 민족 대표 33일 그렇습니다. 이렇게 3.1 독립 선언문을 낭독해보았습니다. 감히 알 수 없지만 읽으면서 굉장히 뭔가 끓어오르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물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감사하고 기억하려고 노력할게요. 지금 당장 이런 글을 읽었을 때 멋진 역사 영화를 봤을 때 멋진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 가슴이 끓어오르지만 당장 하루하루의 삶이 급한 우리에게는 태어나자마자 자유였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지만 일상 속에서, 바쁜 일상 속에서 희미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하려고 하고 희미해지는 기억을 또 다시 선명하게 하려고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저도 이 채널을 열심히 꾸려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와 함께 희미해져가는 기억을 선명하게 만들어봅시다.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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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늘 다시 메비우스의 띠처럼 기억해내면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알지 않으려고 하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대할 때 같이 알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그걸 모른다고 지적하는 자세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생각하면 알아가려고 하면 되는 거고 우리에게 시간이 많잖아요. 차근차근, 천천히, 그리고 오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임시정부 탐방 5박 6일 건강하게 그리고 뜻깊게 다녀올게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한 당신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저 잘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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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